사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사색의 길로 보러 가보겠습니다. 마버 걷기 오늘은 34일 타입니다. 사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사색의 길로 보러 가보겠습니다. 사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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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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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대까지 올랐습니다. 이제는 또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. 힘들지 말고 눈치가 아주 좋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